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본 주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또 전세 사기 때문에 20대분이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네요. 9천만 원 가운데 우선 변제금으로 2,300만 원을 받은 모양인데 나머지 문제 때문에 기사를 보고 사회생활을 되돌아보면 누가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제가 묻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응하는 사람이고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행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죠. 지난 사회생활을 되돌아볼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이렇게 아마 답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 가지고 이익을 편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비교적 이제 순탄한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약과할 거라고요. 현장에 뛰면 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기사건을 경험하거나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정도의 직장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대한민국 사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기사건이 많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빌라의 그런 사기를 당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끄는 20대 청년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그냥 대한민국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 상황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술위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룬 그 내용을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면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기사건을 시카고 대학에 재직했던 게리베커 교수. 게리베커 교수의 진단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 행위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쳐 가지고 이익은 막대한데 걸려들었을 때 치료해야 될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기에 관한 한 편익은 엄청나게 크고 비용이 현저하게 적은 나라는 거죠. 그게 다 법조계하고 연결된 겁니다. 법조계하고. 행량이 행편없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사기사건이 그냥 자가정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행량이 여러분들 그렇게 작으니까 더 그런 사건이 많아지니까 그런 사건을 또 잡기 위해서 경찰 여러분들의 인력이라든지 검찰 인력을 계속 보강해야 되니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이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아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구도 여러분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기사건 선거사기 여론조작사기 다 사기잖아요. 민사상의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세사기 그 사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이번에도 이정근 씨 같은 사람의 이런 업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냥 본인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불리한 그런 정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으로 지금 확산되는 겁니다. 과거의 여러분들 무슨 김세한인가 무슨 김세능인가 하는 김능한인가 하는 그런 대법관이 일본 문제의 여러분들 직용공 문제에 대한 편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일 간의 여러분들 외교가 그냥 배랑 끝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행을 이름과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중벌 처벌을 한다든지 행의 판사들이 여러분들 행량을 구행할 때 본인들이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내부에 공유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량을 강화를 해가지고 사기사건에 여러분들 걸려들게 되면 인생을 종친다는 것이 맹악해야 그래야 여러분 조심들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몇백억을 먹어도 집행유예 얼마 뭐 진영 몇 년 정도 살먹랑 다 나오니까. 이 젊은 양반들은 사기에 대한 백신을 맞은 적이 없으니까 특히 전세사기 같은데 잘 걸려들겠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백신을 여러 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별로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소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다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소송을 그는데 소송을 그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본인이 패소해도 어떤 종류의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소송을. 조국이가 내 안께 세껀 여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이 그 모든 사기들이 하기에 선거사기를 치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뭐 수십억 수백억 여러분들 처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한마디로. 아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공 박사님 사회생활에서 뭐가 가장 뚜렷하게 떠오릅니까. 사기 여러분들 사기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렇게 사기가 성행한 여러분 사회인 겁니다. 비교적 괜찮은 여러분들 생활을 해왔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렇게 사기들이 많은 겁니다. 거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아마 이 남씨라는 빌라왕인지 건축왕이라는 사람은 잠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본인은 돈 다 꼬불려 쳐놨을 거고. 추징금을 하더라도 다 돈을 빼. 여러분들 자기 재산을 다 숨겨 가지고 끝득도 없겠죠. 정말 참 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전세금 9천만 원인데 그중에 3,500만 원을 변제받았네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였을 거니까 20대 청년한테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닌데 돈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로 따로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행화돼서 일어나는 문제를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비싼 이런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서민들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참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나는 도대체 요즘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문제는 항상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손방망이처럼 처벌은 사기범죄에 대한 제품들 재판 판결은 계속되고 거기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빠르니까 온갖 종류의 사기들을 다 치는 겁니다. 진짜 사기 공화국이고 조작 공화국이고 그런 것을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생각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칼라를 한번 바꿔봤는데 변화를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전분보다 좀 더 짙은 그런 붉은색을 사용해봤습니다. 총선까지 참 갈팡질팡하겠네요.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래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으니까 판단 능력이나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당대표처럼 수많은 그런 이해가 이러면 엇갈리는 사람들을 한 방향을 향해 가지고 끌고 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는데 지금 이제 투표에서 이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지가 한 달 남짓이 됐는데 정책이 참 많이 헷갈리네요. 본인이 참 많이 힘들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흘 뒤 19일 날 원래의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집토끼만 잡아서 안 되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일정을 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만나 가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 그런 약속을 아마 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월호 행사의 장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 사건 사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사건 사고가 이제 뭐 장애인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하니까 뭐 죽어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마 방송의 후반부에 여러분들 다루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소위 국가 부채 증가율이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 추세가 점점점점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다 부채 조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려가는데 한국만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참가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찬피한 이유로 당내 인사들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주요 원인으로 꼽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뭐 이제 그런 문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흐른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개인이든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다음에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팡질팡한다 우왕좌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기사가 실은 조선일보에 독자난에 보통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 cma라는 이름을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되더라도 개인이라도 대통령이든 뭐 정당의 이름 당대표든 간에 톱이지 않습니까 톱 톱이 되면은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톱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흔들지 않습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하면 완전히 뭐죠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승량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관련된 기사 목록이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뭐 중도층에 표심을 잡겠다 여기도 좀 봐주고 저기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분들 헤매고 있는데 국힘당 지지율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지지율 보면 한심한 그 이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총선용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 결국 예타 면제 완화 연기 이런 것도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밀어붙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은 대충 뭡니까 밀어도 그냥 흔들리구나 뭐 아예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없었으면 왜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하려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미래일을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좀 무게중심을 잡고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당대표가 내리게 되면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하기로 이러면 온 동네 방네 다 알려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토끼뿐만 아니고 바깥 토끼를 따봐야 된다면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저 양반이 울산광역시 시장도 지냈고 그렇게 했지만 당대표라는 것은 시장광역시장이든 아니면 그냥 군수든 간에 공무원 조직이란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할 때는 1인자인 당대표가 있었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이해집단들을 절충해가면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원칙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인간들이 가만둡니까 더 힘을 얻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막 밀어붙이겠죠. 김기현 당대표가 이렇게 카리스노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가 스타일인 거죠. 또 출발 자체가 판사니까 검사 출신들하고 또 좀 다르죠. 검사 출신들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시험대에 섰으니까 그동안이야 뭐 그 사람들을 좀 잘 들여하고 있는 건 쓴소리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잘해가지고 너희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야 알 수가 없고 알아서 너희를 잘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뭐 여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타 면제에 관해 가지고 정책 추진의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어쨌든 뭐 알아서 다 잘하시고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좀 잘 읽어봐야죠. 자기들이 이리 선거하는 거니까 선거에 관해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잘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타 면제가 어떻고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김기현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